거기 앉아계셔도 돼요, 아버지 응 앉아계셔, 아버지 고양이 만져도 되고 안녕 어디 가니? 졸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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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가 없는 것 같은데, 이쪽은? 아버지,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? 고양이 왔잖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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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고양이 통로가 있구나 이쪽에 옆쪽, 옆쪽 간 데도 있고 고양이들이 이쪽은 조용하네 안녕 숨바갑지랑이 숨바갑지랑이 여기는 똥꼬 고양이 카페입니다 이쪽에 가족 소개를 하자면 은하 은하 다레 맹구 치즈 야리 백구 감자 반달 산 고미 달리미 동굴 아련 마루 아련 맞네요 고양이 나이는 1개월이 3살 6개월이 6개월이 6살 이런식으로 6년씩 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게 아니네 좀 시합 매장면이 이용가족도 좀 비싸졌고 이런식으로 엔테리어 엔테리어 다 갔어 뭐? 갔다고 얘네들도 잘텐데 번덩은 짜증내지 밥 먹고 배부른거 같은데 얘네도 많이 안움직이는게 밥먹고 배불러서 그러는거 7시에 밥을 먹는다 하니까 아 이쁘다 안녕 안녕 넌 새끼 고양이구나 너네는 새끼 고양이야 응 새끼 고양이 슉슉슉슉슉 슉슉슉 슉슉슉 배가 부르니까 졸린갑다 고양이들이 어 이쁘다 너는 진짜 이쁘다 만져대 아버지 얘는 자는게 아니야 피한다 피하면 건들지마요 사람 손 피하는 애들도 있어 피곤하겠다 너네들도 피곤하겠다 너네들도 너네들도 넘어올래? 그래 너네 집이니까 뭐 너네들 멘트 싫어 너네들 온갖 소음 다 피곤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빤이 있으니까 아빤 쪽으로 가야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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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는 주말이 좀 더 있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보이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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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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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딱 아빌라니까 로봇을 딱 둔데 쉽지도 않도다 쉽지도 않도다 연도가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게 안되고 9시에 마감이라 강아지들도 나 그런 성취가 없어서 편하네 이렇게 싸우게 좋아 아주 강아지들도 이렇게 싸우게 좋아 싸우게 좋아 강아지 아주 강아지 네네 으악 여기가 너무 너무 잘 맞이 내가 부끄 saddle 후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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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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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눈물이 나를 끝까지 내가 지켜줄래곤 널 보면 그래 지금이 회사하며 자리를 맞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 카메라 카메라 눈에 배우구나 배우 배우야 배우 그치 배우 너 그치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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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배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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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이야. 편안해 보인다. 그치? 편안하지. 좋겠다. 네가 제일 부럽다. 아니, 모욕해야지. 고양이 세수인데. 아니, 네네. 아니, 네가 제일 부를지? 아니, 네네. 아니, 살아. 아